신대방 선불폰 무방문 접수 아트박스 알뜰폰 유심 바로 인증 선불 유심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없어도 가능 온라인 접수 순서 1. 엔틀레콤 멤버십 어플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2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229만 4737 입력하기 3 빈칸에 정보 입력하기 4 사진 전부 및 서명하기 5 알파선 불폰 승인하기 유심 구입 어디서 하지? 아트박스, 다이소, KT전화국 미니스톡, GS편의점, 택배영등포, 노량진, 서울대입구역 아트박스 KT 알뜰폰 유심 구입 가능 선불폰 가능 폰 직권의 직폰, 중고폰, 자급제폰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 SK, LGT 요금 민합정지 폰, KT 요금 민합중 일부폰 가능 폴더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선불 데이터 무제한 월 1회 요금제 변경 가능 약정 없으니 위약금 없어요 다양한 30여종의 선불 요금제 신불자, 통신년 제자, 법인, 유학생, 여행자, 외국인, 미성년자 선불 유심 사용 KT 알뜰폰 본인 인증 가능 부가서비스 신청인 해지 카톡채널 알파전 불폰 카톡아이드 요일거 8282-1683-78282 Allahu 토끼 서비스 신청인